몬스터드 족쇼 아 좀바바 죽는거에요 그냥 갓도 없다 개서스를 어떻게 할거냐고 세약 걸어줘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도망가 장판 딸고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이거 죽었죠 마이파이티 마이파이티 큐때려봐요 어쨋든가 다 잡으러 오는거야! 다 잡으러 나를! 다섯을 잡으려면 최소한 네명 이상 필요해요 이거? 빙하의 장막 다시고 지금 얼건이 정확히 얼마나 필요... 네 그렇죠 헤르메스 헤르메스 벌써 템이... 깔끔하네요 마방도 이미 정경영상이 나왔고 방어력도 빙하의 장막이 나왔고 근데 거기에 얼건이 완성이 되면 나섯 사이에 도망을까요? 그러네 범타큐 범타큐 왕! 아 다르반 드래브 딜이 살아있는데? 다음에 사올때는 커피도같이 이 스킬로 방어를 감소해 놓은 다음에 얘가 때리는데 계속 차 실제로 용을 잡아도 피가 1도 안 달아요 나소스는 그냥 달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부 끝나가요 여러분들 남은 수량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결제하세요 미드 막자고 핑을 찍는데 보조 내려가죠 252 일부 릴리 자 와라 아무나 걸리면 죽는 거에요 그냥 장판 그냥 죽는 겁니다 큐 한번 때려볼까요 으아아아 사라졌어 큐에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리와인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레이븐이나 자르바이나 레오나가 때리기 전에 나섰으니까 한 대 큐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내 눕는 곳을. 한 방에 죽은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작은 거 스탭 쌓고. 와. 무시무시한데요. 무시무시해요. 건물에 한번 써볼까 이제 큐를? 얼마씩 들어가나? 에이. 그럼 넥서스 밀리저 지금 쓰기 시작하면. 오더킥. 야 망태고 고기 찝으세요. 와. 딜러 딜러. 와. 도발. 이질이야 이질이야. 가서 때려줘야 돼. 이질이야 가서 때려줘야 돼. 형이 커버해줘야 돼. 제가 애들 볼게. 세하쿨 왔어요. 점화도 있어요. 세하쿨 왔어요. 큐 한 대만. 큐 한 대만 또. 도발 도발. 도발 길기도 하다. 도. 우와. 예. 죽으러 가는. 네. 어러분팀 컨트릿이 나왔거든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러분팀 컨트릿이면 쇄약 플러스 슬로우 효과가 있어가지고 도망을 걸까요. 자. 276이에요. 보통 한 어느 정도 스택이면 왕기라고 얘기하죠? 한 400? 600, 700. 600, 700. 네. 600, 700 정도가 보통 왕기라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딜러들이 감당이 안 되는 큐를 위치. 그 다음엔 뭐 가죠? 어. 글쎄요. 나스는 안 해봐서. 워모그. 워모그나 란두인. 워모그나 란두인? 맞는 것 같아요. 워모그나 란두인. 왜냐하면 왜 나스가 좋냐면 요새. 공템을 안 가도 딜이 나오는 챔프가 유행하거든요. 맞아요. 나스는 큐 스택 데미지로 딜을 넣는 게기 때문에. 어. 탱키지기만 하면 돼요. 아. 나스. 나스. 에이. 소환서요. 와우. 에이.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단점이 있어요. 나스스나 갱플랭크를 자주 플레이 하시다 보면. 막타를 너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게 너무 단점이에요. 어. 비관이 한 번 더 좋은데요?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떡해. 워모그 가면 이제 어떡해. 결제해야죠 빨리. 빨리 사셔야 돼요. 이 나스. 아 이거 어디 갔어. 물 빠지기 전에 해야 돼요 지금. 와 이거 너프댄다 이거 너프댄. 이거 너프댑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은 노말게임에서 나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스 밖에 안 만나. 오늘 노말게임에서 나스 하지 마세요. 랭게임에서 선점하세요. 와 데미지 보소. 와우. 와우. 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와 메. 와 메. 297인가요? 297 스태. 하나만 더 잡으면 300이거든요. 300이에요. 23분대에 300이면 괜찮게 쌓인 거거든요. 빵태도 별명이 300인데. 아 이거 쓸어넘으러 가는 건데. 딜러한테 딜러한테 생각거려요. 딜러. 그리고 죽으면 더 열풍 치고. 전면 있어요. 전면 있어요. 눈치 봐서 도망가. 아하. 어디에 내 앞길을. 저도 확살줘요. 딜러한테 생각거려고. 네. 잘 걸기 걸었는데. 아니 어차피 해야 될 임무가 그거예요. 아 그래? 나스는 한타 때 딜러한테 생각과 걸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음. 1. 2. 3. 4. 5. 5. 5. 5. 5. 6. 8. 5. 이거 온거죠 이제부터? 용을 지금 용을 먹더라도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용을 먹히더라도 안먹네 상대가 지금 두명이 체력이 없어요 상대가 그냥 빠지고요 슈웨이 썼어요 흑적 폭발 비전이동으로 피한거 같은데요 흑적 말파이트가? 말파이트가 있나요? 여기 왜 좋은게 있어요? 스튜디오 문제가 있네 끝날 때쯤에 대박시압 빵테 내려오는 방향이 다 빗나가요 람머스가 잘 피하는건지 빗나가는건지 모르겠는데 관심 끄겠습니다 람머스가 궁극기 4개를 뺐어요 관심 끌네 계속 오버를 하네요 상대 정글에서 오버하면 안돼요 빨리 사야돼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지금 트롤이지 나서스는 지금 나서스가 기본적으로 데스가 더 높지 않은 상황에서 스텍을 쌓았다는건 굉장히 잘한거에요 26분에 무려 CS가 150개입니다 아 진짜 적구나 왜 이렇게 적지? 4번 죽었잖아요 그리고 라인장이 좀 빨리 끝났어요 탑에서 좀 오래 살았어야 하는데 어? 이거 보세요 갱프리아 나서 싸우면 막탈 재게 되어있다는거에요 버릇처럼 버릇처럼 그리고 레이스 작은게 너무 고마워 막탈을 돈여주니까 근데 같은 팀이 싸우고 있어도 막탈 재요 이러면 스택 같이 쌓여요 같이 쌓이는구나 네 스태틱? 스태틱 빙하의 장마 그 얼건 스태틱 하는거 오바겠죠 어? 상대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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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말고 알아야 같이 안싸이는거 같이 안싸인다고 같이 쌓이면 말이안돼요 너무 사기에요 갱프리아 그 돈은 같이 들어오죠 그렇죠 큐 왠지 아세요? 이게 스택이 쌓이는건 게임을 갈란스를 무너뜨리는 건데 네 갱플은 돈 많아봤자 갱플이에요 하하하하 할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올 AD예요 같은 팀이 올 AD인데 드레이븐이랑 빵테랑 그리고 나서스는 약간 퓨어딜에 가깝기 때문에 올 AD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주로 방관 위주로 남머스가 지금 약간 변수인데 계속 큐큐큐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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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거인의 허리티까지 나오고 워모그까지 나오고 워모그 뭐 그 다음에 뭐 갈까요 난두인 그냥 탱킹 가는 거예요 수호천사? 수호천사였겠네 수호천사였어요 태양 태양 태양은 무조건 저 앞에 원딜 원딜을 묻는 거야 나우스는 이슬이야 이슬이 위에 빼야 돼 빼야 돼 Q 저만 2 2 바닥 2 아 저만 살았죠 제가 보니까 나우스가 이번 규제에서 한 1.5인분 했어요 스킬 한 번씩 쓰였죠 규제 때 Q 한 번 생각 한 번 버텀이 뽑아지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미니언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넥서스가 밀려도 눈앞에 있는 미녀의 막타를 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우스죠 그렇습니다 지금 슬슬 같이 시작한 시청자들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귀한타를 빨리 막으라고 어차피 여기까지 묵지 묵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방금은 형님이 레이스 잡고 옆에서 상대에게 덮쳤으면 빵티나 마켓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 그래? 바론 5도 좋아요 바론 5도 좋아요 바론 5도 좋아요 날파가 지금 정비를 안 했어요 어 람머스 정글 람머스 불러먹고 바론 먹었네요 이거 굿점프 아무도 안 맞았죠 네 대기편으로 람머스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형 그냥 시작해요 그냥 시작해요 빨리 바론 시작해요 무시하고 시작해 간다 무시하고 시작해 시작해 평격 시작해요 이지를 혼자 못 막아요 평격한 영원이야 그냥 Q2를 계속 누르면서 한찬들 уйте 해피거니 상품권 이러 는 이래서 제ide치 키보드가 좋은 거예요 태윤 avoided 시간 너무 걸렸는데 빨리 피하는데 다 죽여 태양 하 Europa 빨리 눈치 봐서 점멸 눈 치 봐서 점멸 안 써야 될 것 같다 우리 바로는 먹고 다 죽은거야? 괜찮아요 바로는 먹고 타워가 많이 밀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면 상관없어요 미덕지게 온다 미덕지게 온다 이거 죽였네요 앞에서 근데 얘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 빠졌어요 쇠악 걸고 바닥에 깔고 쭉 때리고 아니 1차 타워 지금 부셔져서 다 손에 안해요 바로 먹었으면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가요 근데 상대 럭스가 내로울 타임이 됐기 때문에 눈치 봐서 에라이 천밭 잘했어요 잘했어요 쇠악 쇠악이랑 얼건 있으니까 도망 못 간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쇠악 람머스로 큐스텍 쌓았어요 람머스 진짜 탄탄하다 쇠악 되었습니다 쇠악이 미친할 때도 있습니다 이즈리얼도 형이 이겨요 지금 쇠악 걸면 아무것도 안 오! 동구에 너무 맞았어요 아 비자 이동으로 못 도망가져 와우 자 자르반 EQ 크로 올 것 같거든요 계속 따라가면 하지만 지금 무서운 건 누구냐면 옵니다 옵니다 자르반 옵니다 여기서요 나는? 더블킬 쇠악 와드도 깨져요? 그렇습니다 어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아 아 그럼 와드도 빨리 부실 수 있겠네요 평타 평타 Q로 오 드레븐도 지금 할인 판매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구매하세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쿵 3레벨 아 좋아요 이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데 그렇죠 위험하죠 여기서 기환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장판 깔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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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만 더 Q 한만 더 Q 한만 더 잡았다 장판 잡았다 아우 쇠악 걸고 뛰어보자 아우 아우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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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판 깔아놓고 와우 이겁니다 10대형 Q 데미지 맞는데 얼추 한 600스탯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아우 그렇죠 쇠악 쇠악부터 정보행 가자 정말 쇠악변 아무튼 쇠악 걸고 장판 깔고 모르겄다는 억혁 와우 와우 너무 많이 좋아 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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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리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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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아우 아우 으아아아 아우 아우 예아 베이비 컴온 그냥 부셔 그냥 부셔 그냥 부셔 오우 와우 타원 데미지 피당한 것 봐 아우 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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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없다 이제 큐 한번 마나가 없어 마나가 마나 포션이 있었네 지금 쓰려고 아껴놓은 거구나 아우 건물에도 아우 와우 이제 한번 깔고 도망가요 이제 한번 깔고 도망가요 네 도망가요 도망가요 하지마 워머고 나왔어요 와 예아 컴온 근데 이게 진짜 데미지가 데미지가 센데 큐가 쿨이 빨라요 생각보다 정령의 영상도 있고 워머고 가고 란두인 가면 되겠다 워머고 간 다음에 란두인 네 체력 1000짜리 사고 먼저 700, 300값 사고 근데 본인도 란두인 잘 못 쓰잖아요 저요? 나한테 란두인 원태면 안 되죠 왜? 돈이 애매하잖아 아 그래요? 민병대 사야 민병대 신발 나한테 란두인은 부적이라고 그랬잖아 네 행운의 부적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서스가 궁극기를 쓰면 평탄한 스킬 시정거리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상대에게 큐를 때릴 수 있어요 궁극인 상태에서는 최악만 걸려도 최악도 보세요 지금 쿨이 짧아요 지금 정령의 영상에다가 얼어붙을 거들일 수 있기 때문에 쿨이 짧습니다 그냥 큐를 미리 때리는 거에요 그냥 때리는 거에요 바닥에 이까로 바닥에 이까로 둘 쓰고 마이파이트고 나발이고 가래 그냥 최악 이지리언 최악 이지리언 최악 이지리언 찾아 이지리언 찾아 뭐야 잡기 어렵겠죠? 찾아 개수 할 필요 없어 이 바닥에 이까로 다 필요 없어 누가 빼는 거 그냥 찢으면 돼 어! 다 필요 없어 하태훈이야 최악 걸렸어 어! 어딜 도망다네 하afa! 허어어우우 저들의 속음이 감감을 좋아요 성대결절 자 지금 스택 408 408이면 Q 데미지 408 스택에 132 플러스 110이에요 650 가량 Q 데미지가 650 650 650 워우 650이 얼마 얼어블드 컨틀렛에 추가 와우 데미지마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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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서스를 너무 왕기형으로만 생각해서 너무 민이형만 깎으면 같은 팀한테 민폐가 되는데 그 정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템 되면 그냥 합류해서 계속해도 충분히 탱커로서 1인분 세약도 너무 좋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가라고 하면 가고. 이 지뢰를 못 찾던데요? 그거는 내가 찾아. 순간적인 건 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빅돌드 졸라먹는 거 봤어? 걔 안 되겠더라. 근데 제가. 진짜 안 된다니까 그게. 이거 찾으러 그러면 나는 이미 안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수준이 높아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빅돌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능이 달라가지고. 갱맘이 맞는데 나는 건웅이랑 강키가 나무가 시켰거든. 수준 걔는 더 높을 텐데. 그런 애가 부른 줄한테 시키는 걸 했으니 내가 잘 못했지. 나 근데 갱맘이. 갱맘이 진짜 잘하다. 강키 수준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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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빅돌이한테 뭐. 근데 빅돌이 까는데 그걸 또 건수 잡았다고 너무 까다가 애들이 도를 지나친 애들이 있어 또. 근데 웃긴 게 빅돌이 오버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을 때는 방송이 흥했어요. 근데 선수가 하자는 대로 했을 때는 방송이 약간 밋밋했어요. 빅돌이 방송 감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들이 먼저 까고 미안해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게시판 잘 안 봤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봤는데 겁나 욕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 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그 뭐야 닉네임이 달라. IP가 똑같아. 아 그렇죠. 운영이 한 보이죠. 운영이 한 보이죠. 걔네들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새끼들 어떻게 하나. 아니 하다못해 그런 글을 쓰더라니까요. 빅돌 어머님이 된장찌개를 못 그린다고 막. 뭔 소리야. 그런 걸로도 까요. 원래 그 집안 자체가 된장찌개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건데.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IP 하나로 닉네임 몇 개 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댓글 달고 이런 애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운영자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다 보입니다. 이게 있어서. 아무튼. 자 롤마켓 1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드레이븐. 드레이븐 좋다. 드레이븐. 내가 한 번 해서 네가 한 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가 그래. 다음 주에 제가 두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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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밖에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다음 4시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드레이븐을 합시다. 드레이븐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AI로 3대1. 겨우요? 5대1도 아니고? 드레이븐은 5대1? 드레이븐은 5대1. 근데 AI가 중급은 저는 집에서 해봤는데 중급 없던데? 아니 중급 없어요. AI 혼자서 하는 거 생성하는 거. 아 뭐 5대1이든 10대1이든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5대1? AI가 못하잖아요. AI 못해도 5대1 잘못하면 검물 밀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검물 밀려. 네. 가보죠? 형님이 하게 되면 3대1. 제가 하게 되면 5대1. 에이 그래도 AI인데. 네가 5대1. 그럼 너가 5대1로 해 그러면. 아 저는 한 10대1도 이길 것 같은데.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 바로 바로바로 합시다. 바로 합시다. 자리 바꿔. 아니 자리 바꿀 필요 없죠. 왜? 뽑아야 돼요. 아 왜 또? 아니 무조건 뽑는 거예요. 뽑아 그럼 뽑아. 뽑아. 이게 맘에 들어요 형님. 인드라 나와라. 딱 봐도 지금 사이즈가 벌써 글자 숫자가. 아 진짜. 아 이거 다 검사해 봐야 돼 이거. 뭐야 이거. 그건 인드라다. 아 인드라 있네. 아 인드라야 나머지가. 아이 정말.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대1이든 10대1이든. 다이아는 컴퓨터 환경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경력의 리스크에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컴퓨터랑. 아니 근데. 아이. AI 5대1. 3대1 3대1. 5대1 하자 뭐. 자존심 있지. 어차피 뭐.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게임 생성을 하고. 아. 이쪽으로 나방을 누른 다음에. 스토로스를 줄 수 있으니까. 봇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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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아 봇을. 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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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어렵지. 뭐야. 저는 막 되게 약한 애쉬 이런 것만 넣었거든요. 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드레이브를 사기니까. 어딨어. 위에 D. 위에 D. 홍철아 홍철아. 홍철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형. 점화 필요 없어요. 전멸. 텔레포트. 텔레포트. 좋아. 아니. 전멸을 쓰던 자리에서 바꿔요? 뭐가요? 전멸이 아까 F에 있었잖아요. 시작했네요. 대충해. 와. 그렇군요. 자. 드레이븐 세일 중이에요. 네. 드레이븐 세일 중인데. 자 보세요. 럭스피드 컬스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밀립니다. 슬슬슬슬슬. 그리고. 억제기가. 한군데 억제기가 밀리잖아요.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테이포를 들라고 하신 거예요. 테이포트 정말 중요하거든요. 테이포트 정말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드레이븐을 잘 못한다는 게 문제야. 드레이븐이 못하다봤자 원딜 아니에요? 정확히 스킬을 모르겠어요. 스킬을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첫 템은. 그래도 도랑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형이 가서 키를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도랑검 필요합니다. 일단. 도끼 던지기. 회전도끼. 이건가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보죠 뭐. 일단. 흉악한 칼날. 드레이븐에 치명차 4초 동안 30차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아. 뭐야. 근데 밑에 더 웃긴 말이 있어요 밑에. 회전도끼 스킬 역시 치명차를 입히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발동됩니다. 아. 평타는 크리아 터졌을 때 도트 데미지 들어가고. 어. 큐는 크리가 안 터져도 도트 데미지 있군요. 기본적으로. 아. 이게 웬 사기야? 그래서 드레이븐이 처음에. 이게 웬 사기야 이거? 리시 할 때 레드를 뺏어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도트 데미지 때문에. 근데 크리가 터진 거네. 큐를 마지막에 안 때린다고 하더라도. 오. 오. 오 마이갓. 벌써 사기야. 패시브부터가. 큐 볼까요? 드레이븐이 다음 공격에 35% 추가 물리 피해를 입혀. 다음 공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쿨이 계속. 추가 피해량은 총 공격력의 45%와 동일하다. 와. 이게 그러니까 크면 왕귀가 되면 완전히 다 썰어버리는 이유가 있구만. 드레이븐이. 저 수치를 대충 계산해도. 추가 데미지랑 추가 도트 데미지를 계산해보면. 받아서 때리면. 거의 두 배의 평타 데미지라는 얘기에요 지금. 한 180%?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AI전 할 때 가장 자전환 패턴은. 미드에서. 네. 한 명이 오거든요 미드가. 그렇죠. 한 명을 빨리 잡고. 보수로 가서 두 명 정리하고. 털포로 가서 탑을 정리하는 거예요. 한 명을 빨리 잡자마자 집에서. 롱소드 사서. 가는 거죠. 드레이븐이 진가를 빛내줄게. 큐 한번 써봐요 형.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쿨이 10초야. 어 뭐야. 뭐지? 도트 데미지 때문에 그냥. CS를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쿨은 도는데 계속 받을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안 써봐가지고. 어? 막 나가네? 광기 피어 한번 써볼까요? 두 개씩 던질 수 있대요. 아 그런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던지면 돼요. 아 이게 딱 던지고 나서. 던지고 무빙하는 데 쪽으로 움직여. 아 잠깐만. 받으니까. 아 저게 원래 평타 PC군가? 잡아 잡아 잡아. 전멸을 잡아. 어. 부동진. 못 받으면 쿨이. 이제 평타. 못 받으면 사라져요? 쿨이 돌아가. 아아. 잡아 버려 형. 잡아 버려. 잡아 버려. 전멸까지 쓰세요. 전멸. 지구. 잡았어. 잡았어. 빨리 이 미니언 정리하고 달려요. 보수로. 이거 잡는. 아 이게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네. W는 뭐예요 형님? 집에 빨리 귀환. 귀환? W는 뭐예요? W가 광기의 비. 이동 속도가 40% 증가한대. 공속이 3초 동안 20% 증가하고. 롱수드랑 신발. 롱수드랑 신발. 신발. 보수로 빨리 달려요. 바쁘다 이거.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텔포 쓰면 안되고? 아뇨. 그냥 보수로 달린 다음에 보 더블키 먹고 집에 가서 피 채우고 텔포로 탑 가야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나름대로 긴장감 있어. 긴장감 있어. 와 이 속도면은 한 57분쯤에 끝낼 것 같아. 이게 어쨌든 라인을 하나하나 부셔가지고. 슈퍼미니언이. 아 근데 얘네들 뭉쳐다니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AI의 기본적인 머리를 이해하면 돼요. AI가 타워가 근처에 있어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면. 야 누구랑 얘기했는지? 아 지금 보니까 랜덤하게 뽑혔는데도 봇 듀오가 남매로 왔어요. 정말 신기하게. 아 그러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살짝 이렇게 CC기죠? 옆으로 밀쳐내는. 네. 이렇게. 네 밀쳐내고. 잡았어요. 못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도주대 밀잖아. 도주대! 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가. 빨리 육면 안되나 지금? 안돼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빨리 라인을 밀고. 형 지금 탑 한번 봐봐요. 탑. 미녀 얼마 쌓였나. 지금. 별로 없네. 어떻게 어디로 가? 집에 가? 탈풍. 탈풍? 아니 그냥 가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빨리. 탑으로 타.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어버려요.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춥니다. 탑 탑 탑 탑 찬접합니다. 탑. 탑 탑 모든 마우트와는. haya steeds 말이에요. 탑 리거 Они motto. Guy never at' 딸 key may be desp. 못먹어도 돼요 못먹어도 돼요 비수레검 사고 비수레검? 네 신발을 비수레검 어딨어? 기동력의 장화를 사면 돼요 지금 사고 기동력의 장화 또 딱 맞죠? 달려! 달려 어디로 달려 무조건 못해요 만화 만화 그냥 달려 미드는 처음에 1키만 따는 용도고 쟤는 한 명 있으니까 빨리 못 밀어요 도시와 탑 위주로 계속 돌아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건물을 빨리 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 시간 내야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네 프로게임 아카데미 어떻게 할 거야?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수들도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재밌으니까 자 밀어요 밀어요 2로 밀어요 아 미안 다시 맞어 밀어 밀고 무빙샷 무빙샷 도끼 안 받아도 돼 누가 말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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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겨 이겨 더블룰 켜고 이속이 달라 이속이 달라 난매라고 지켜주러 온다 이겨 형이 이겨 형이 이겨 죽어라 한 대만 더 형 궁극기 쿨 왔어 궁극기 쿨 왔어 궁극기 각도 잡아 가라 도둑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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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탑 탑 빨리 가 나 가 어디 뭐 사 뭐 사 뭐 사 얼마 있어요 550 기동력 저거 민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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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밀렸어 탑 밀렸어 달려 달려 나 일로와 와 따락 따라가 따라가 모임 이시아 모임 이시아 이겨 이겨 형이 이겨 민현이 너무 많은데 이겨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진짜 진짜 안 죽어요 알았어 알았어 밀어 도끼를 2개 던질 수 있네?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요 쭉 밀어 도끼의 데미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받으면 진짜 악하구나 이게 쭉 밀어 800원 모일 때까지 밀어요 하늘 부분만 더 먹으면 돼 흡나? 하늘 부분만 더 먹으면 800원 된다는 말 취소 웨이브당 100원 다 먹으면 그렇게 됐었어? 건물 때려? 웨이브 미니언 먹어요 아마 쟤네가 공격하러 올 거예요 피가 적어서 형 그냥 궁극기 쓰고 빨리 집에 가 이거 앞에 거 먹고 궁극기 쓰고 집에 가 하아악 형й 걸어 어 cứ 하니까 집에 가 집에 가 네 이게 Strange 건들이면서 빗ước2 기본적으로 TB 10스테이 쌓용할 수 있어 조금 더уется 기동력 움직임이 빨라져 가지고 맵으로 왔다니까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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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잡아요 와 그냥 이겨 그냥 이겨 그냥 이겨 전면 앞전면 전면 쏴야되 형 와 안돼 안돼 아니 제가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보통 AI는 자기가 피가 3분의 1, 반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도망가서 귀환을 타거든요 다른 나이는 그랬어요 다 카레는 돌아왔어 카레는 아까부터 계속 럭스가 피가 빠지면 돌아와요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이게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이거 왜 안 돌아오는데 여동생, 한 여동생 여동생이라던가? 여기, 여기? 네 여기? 좋아, 카레는 초기가 됐어 그렇죠 다 돌아와, 위험하면 전화해 무빙, 저 이제 무빙 샷을 좀 해주겠습니다 네 난 너무 잘하잖아 대박… 궁극기! 궁극기! 맞았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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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E E E E E E E E 아이 새끼야아아아아애 안돼요 그 다음 어디가 어디가 형, 텔포 있어요 텔포? 네 빨리 라인 정려하고 보스로 텔포 타야 할것 같은데 지금 미니언 많이 샤였죠? 아니네 타야 됐죠 아 이제 피가 차요 아까도 있었어 죽을때 도바 가래 우는 거 봐 와 이겨 이겨 아까도 그래서 했는데 지란대 이겨 지금 싸움 이겨 으아 아 아 이겨 이겨 그냥 가지고 놀아 아... 난 못 이기겠는데? 네가 중간에 한번 해볼래? 아니요, 얘 마우스가 안 맞았고 요새는 금연 문화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간접후변 이런 일이 잘 안 나오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안 걸릴 것 같아 네가 한번 해봐, 중간에 저는 세팅이 좀 독자로 해서 한번만 더! 이겨요, 형 따라가면 이거 이속이 달라 형 민병 그거예요, 기동력 장화예요 한대만 더! 때려야죠, 때려야죠 쟤는 Q가 있잖아 그러네 그러네, 이제 와서 그러네 어떡해, 어떡해 밀어야죠, 빨리 밀고 집에 가야죠 역시 이겨요, 역시 이겨요 이겨요, 이겨요 형 근데 꼭 앞으로 따라갈때 몸 씨네도 같이 줘야돼요?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돼? 아니, Q가 무조건 만화 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없지 않아도? 포탑이 파괴되었으... 어떻게?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네 이 웨이브 먹고 빨리 집에 가요 이 웨이브 먹고? 저거? 네 못 잡나 저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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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카메라 빨리 막히죠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가르쳐줘, 빨리 지금 가장가자 궁극기 써요 BF대검 BF... 뭔 BF야 한명! 아하하하 죽이자 BF는... 컨트롤 보여줘 컨트롤 궁극기 궁극기 2로 캔슬 2로 캔슬 2로 캔슬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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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쫓아가 이속찍가 따라가 됐어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속이 달라 이속이 달라 형이 더 빨라요 W 켜 W 켜 W 켜 아 이 W... 드래곤 W 진짜 좋다 형 몸을 앞으로 기르지 말고 하하하하 야 이 새끼야 밀어 이거 밀어 아유 정말 속 터져 암 걸릴 것 같지? 아냐 아냐 괜찮아요 왜냐면 나도 드래곤 안 해봐갖고 너... 나... 너 시켜보고 싶어 하하하하 형 이거는 무빙이 다리죠 근데 알았으니까 진짜 시켜보고 싶다고 마우스 받치는데 5분 걸려 5분 아니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거지 뭘 5분 걸려 중간에 고? 고? 아니 형 핀마이크를 안 돼 아니 뭐가 안 돼 어떻게 갈게요 뭐 나 어떻게 어떻게 불러 먹어 불러 먹어 아 드리븐이 만화가 많이 필요하네 아 드리븐이 만화가 많이 필요하네 은근히 막 써요 W 바로 집에가서 다 먹으면 집에가서 BF 살 수 있나요? 잡아 잡아! 짠거 짠거 먹고 빨리 형 BF 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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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켜 W 켜 W 켜 따라가 따라가 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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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겨 밀어 이겨 밀어 점프 점프 아... 빨리 집에가 빨리 집에가 BF 사고 자 지금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니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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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아 니가 하는거야 이제 자 달려 달려 무비기 다르다 무비기 달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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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Q가 어디에 있었나요? Q 누르는 거예요? 아 누르고 때려 그 다음에 적어도 받으면돼 좋아 그렇지 무비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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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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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안맞아 마우스가 안맞아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굶 맞았어! 어떡해! 어떡해! 살려줘! 몸이 달라! 몸이 달라! 시간 없어! 됐어! 몸이 달라! 몸이 달라! 그냥 해! 그냥 해! 어딨어! 내가 어딨어! Q를 형 쓰는 거예요? 그냥 하여간 밖이면 하면 돼! 밖이면 자동으로 그냥 나가! 땅을 컨트롤 필요가 없어! 와... 땅까지 서린다! W W W! 좋아! 달라! 텔퍼 살았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걸어가 걸어가! 우리 언제 타워 밀어? 시간 얼마 남았지? 빛이 10스텍이야! 좋아 좋아! 받아! 못 받은 거예요? 얘 또 남매라고 지켜올 거 아니야! 왔어! 공이 있나 봐! 공이 있나 봐! 공 없어! 공 없어! 공 없어! 공 없어! 여기가 공이 있네! 여기까지... 네! 시간 관계상... 몸이 다르구만! 다르죠! 도끼 진짜 못 받는다! 그니까 다음에 롤마켓을 하려면 여기에서 날이 세우기 방송을 해야 돼! 마우스 적응을 해야 돼! 10시간 이상! 자존심 상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드레이븐 어차피 도트 데미지가 있고 도끼만 잘 받으면 도끼인 거랑 아닌 거랑 완전 딜이 달라! 거기다가 후반에 라인클리어용 궁극기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딜한테 가장 필요한 W스킬이 지금 있어요! 내장되어 있습니다! 2속발라지는! 공속발라지는! 와! 이것만으로도 드레이븐이 왜 원딜 중에 넘버원인지! 그렇죠! 난이도가 좀 있지만 네! 이것만 익숙하게 되면은 원딜 중에 탑 오브 더 탑이 바로 드레이븐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자신한테 달려오는 그런 근접 딜러들을 밀어낼 수 있는 덤! 네! 이 스킬도 있고요! 네! 자!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챔프 알뜰 장마 프로젝트 롤마켓! 이번에는 프로게머 아카데미 시간 관계상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할인되는 챔피언 오피 챔프로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꼭! 사세요! 드레이븐! 두번 사세요! 세번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잇 마이클래시 간식 zeni 다음 해! 어느 판매 ihrer